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맞춰. 내가 내는 볼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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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볼팔 막는 과정에서 부르짖게 다리를 걸어버렸죠. 벌려줘. 벌려줘. 그냥 벌리면 돼. 성형원, 이량. 이량이 라인 밟고 쌌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인수, 문수인. 문수인 해결해야죠. 문수인 올라갑니다. 단치 걷어냅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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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분만요. 굿굿굿. 자 이렇게 되면은 허대혁 선수도 오바지퀘장이죠. 지금 팀 내 최장신 선수가 파울 아웃이 됐어요. 아, 막지 말걸.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ATP 선수들의 퇴장 장면입니다. 빨리 바꿔, 빨리 바꿔. 박수, 박수?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킨다면 한 점차까지 추격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imposed round. 수위버 황dollar 황떴 MistyD Water 황떼 glory! 정성이 성공. 요시 김에서 1 H joL clin구 성공. 고 με살위팀이. 내려오고 지성이 올라가 지성이 빨리 올라가 지성이 프레스야 프레스 백으로 올라가 자 이제 불코트 프레스가 짝전을 지시했거든요 내려가지 말고 사이사이를 막아야 돼요 길목을 막아야 돼요 수비 좋아요 서지석이 문수인에게 시작해요 역전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핸섬 타이거스 잘라줍니다 인수 문수인까지 전달됐습니다 문수인 스피무브에 이어서 올라갑니다 역전 역전 역전에 성공합니다 문수인 선수의 소름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흔들어준 다음에 네 번째에 한 수 두 수 세 수를 내다보는 문수인 선수의 공격 옵션이 더 뛰어났던 문수인 선수의 계기였습니다 61대 60 역전에 성공합니다 한 수 세 명 영원한 청장 공격 옵션이 배경입니다 공격 옵션이 배경이 버전입니다 공격 옵션이 배경이 보기 공격 옵션이 배경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공격 옵션이 배경이 배경이 배경 ¡하리앤피 한 달에